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dvd 자동 재생 학습기 인데요 인비오의 pd 9300 hd 라는 제품입니다 철저한 전수검사를 통과한 제품이라고 나와 있구요 전면에는 주요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억원의 책임보험도 들었다고 나와 있구요 다른 측면에는 품질표시와 주요 기능들이 다이어되어 있구요 개봉을 먼저 들어있는게 사용전 안내사항 이라는 종이가 들어있구요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 A3 건전지 2개가 들어있구요 220v 전원 케이블 rca 케이블이 들어있구요 전용 리모컨이 들어있습니다 전체는 하얀색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위쪽에는 보허비닐이 붙어있습니다 보허비닐이 붙어있는 이유는 위쪽이 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이그로시 마감이 되어있구요 전면 액정에도 보허비닐이 붙어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하이그로시 마감이 되어있구요 상단에는 마이크, 단자, 헤드폰 단자, 오토 스캔 버튼, 치칭 기능 버튼, 반복 버튼, 전원 버튼, DVD, USB, TF 버튼, 블루투스, FM 라디오, AUX 버튼이 있구요 음영 조절 버튼, 안테나가 이렇게 수납식으로 되어있구요 전통적인 라디오의 안테나입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속도 조절 버튼, 듣기 비교 버튼, 구간 끝, 음성 녹음 버튼과 국간 시작 버튼이 있는데 이 두 버튼은 라디오 버튼을 겸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보면 검은 버튼들이 있는데요 재생, 일시정지 버튼과 정지, 이전버튼, 다음버튼, 이것들은 채널 버튼을 겸하기도 합니다 위쪽에 접이식 손잡이가 달려 있구요 역시 하이그로시 마감이 되어있구요 위쪽에는 영상단자와 좌우 음성 방자, HD 아웃 단자, 옥수 인 단자, 전원 AC 단자가 있습니다 앞에는 시리얼 넘버와 안전 인증 표시사항이 있구요 4개의 고무발로 받침을 해주고 있구요 양쪽에 스테레어 스피커가 있구요 하단 커버를 열면 TF 마이크로 SD 슬롯과 USB 단자가 있습니다 충전방식은 아니라서 전원을 연결해야지만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